안녕하세요. 감성 돋는 항구도시 옹플레르 투어를 맡은 마이 퍼스트 가이드의 전문 가이드 퀘스찬입니다. 이곳 옹플레르는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역의 칼바도스주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햇살이 짱짱한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긴 날씨가 거의 항상 안 좋거든요. 프랑스 남부만 해도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뺨치죠. 하지만 여긴 날씨가 안 좋기로 유명한 영국이나 독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정말 땡잡으신 거예요. 여기서 문제! 프랑스의 특산물 하면 뭐가 가장 유명할까요? 명품 핸드백이나 향수도 유명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건 포도주, 와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비가 자주 오다 보니 맑은 날이 적어서 포도농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과를 재배해요. 정말 엄청 키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 사과가 유명한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노르망디 사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그 사과로 이것저것 다 만듭니다. 파이도 만들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사과를 발효시켜서 사과주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음... 포도가 없으니까 사과로 대신 술을 만든 건데요. 이 사과주를 시드르라고 합니다. 탄산이 들어간 약간 달달하면서도 독특한 향미가 나는 술인데 샴페인하고 비슷합니다. 도수는 5도 정도로 낮은데 영어로는 사이더라고 해요. 사이더. C-I-D-E-R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 사이다와 영어 절차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음료수 사이다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파는 건 술이에요. 술. 이 시드르는 갈레뜨라는 음식이랑 많이 먹는데 갈레뜨는 크레페랑 비슷한 부침개 같은 음식이에요. 브루타늄 지방에서 유래한 전통 음식인데요. 크레페가 좀 달콤하고 바나다에 누텔라가 들어가는 간식의 느낌이라면 갈레트는 치즈, 계란, 햄 등이 들어가는 식사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레트가 조금 짠 편인데 여기에 달달한 시드르를 곁들여 먹으면 짠맛이 중화되면서 또 맛을 돋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대떡과 막걸리의 조합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들 드십니다. 시드르 외에 또 유명한 술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깔바도스입니다. 깔바도스는 시드르를 종류해서 만든 블렌드예요. 앞에서 이곳 옹플레르가 깔바도스 지역에 속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깔바도스 특산 술이기 때문에 깔바도스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참고로 와인을 종류한 브랜드 중에 유명한 것이 꼬냑이랑 아르만약이 있는데 각각 꼬냑 지방과 아르만약 지방에서 생산되는 술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술 이름에 지역명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깔바도스는 시드르를 종류해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독합니다. 대체로 식사 후에 식후주로 마시는데요. 속이 더부룩할 때 한 잔 딱 마시면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 확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팁인데 여러분들 귀국 선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술이거든요. 게다가 이 술 같은 경우에는 증류주 중에서도 좀 저렴한 편이라서 15년산, 17년산, 19년산 제품도 35에서 50유로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싼 값에 생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술이에요.